네, 안녕하십나토입니다. 황금. 자, 오늘은 의대생들이랑 의학 드라마를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유형이세요? 1번, 말 없이 감상한다. 2번, 논리적 오류가 있음에도 일단 맥락이 중요하다. 3번, 현실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. 하지만 말은 별로 안 한다. 4번,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옆 사람에게 왜 이게 아닌지 설명을 한다. 5번, 또 이게 뭐냐고 묻는다.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유형이세요? 저는 꼬꼬마 시절에, 초중고 시절에는 5번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랑 드라마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같이 가족끼리 드라마 보는 게 행복이지만 별로 안 좋아했어. 뭔지 알죠? 꼭 처음부터 보라 할 때 안 보고 있다가 이슈 되니까 허겁지겁, 허겁지겁.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 끼고 싶어가지고 허겁지겁. 허겁지겁 보면서 같이 보다가 엄마, 쟤는 왜 아빠가 두 명이야? 전 좀 맞아야 해요. 엄마, 저 사람 왜 우는 거야? 엄마, 이 사람은 뭐야? 계속 묻는 사람. 드라마를 집중을 하려다가 두고 물으면 깨고 하려다가 두고 물으면 깨잖아요.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.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저를 드라마 볼 때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꼬꼬마가 커가지고 4번이 됐어요. 4번이 뭐냐? 현실적이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옆 사람에게 이게 왜 현실적이지 않은지 대해서 설명을 한다. 이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.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동기들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은 의학 드라마나 혹은 드라마에서 의학에서 나오면은 동기들이 다음날 모이잖아요. 모일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야 이거 봤냐?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? 이러면서 자기들의 의학 지식을 뽐내나거나 뭔가 이상한 말에 의학적인 이야기를 토론을 해요. 그거 가지고 사실 드라마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혹은 주인공을 좀 띄워주는 띄워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... 예를 들어 태양의 후유가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수술하는 거 그 다음에 있었어요. 수술이란 거는 무균 상태를 되게 중요시해요. 그래서 수술방에서 쓰는 기구들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무균 상태이고 의사들도 엄청나게 잘 씻고 소술 가운을 입고 수술 장갑도 끼고 해서 절대 균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수술을 한단 말이죠. 근데 이 태양의 후유는 사막 한가운데 수술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머리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개판이잖아요. 말이 안 돼. 사실 환자 배를 여는 순간 죽는 거예요. 거의 사망이에요. 살인이야 살인. 우리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은 야 일부러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? 이런 이야기도 했어. 오죽했음 오죽했음이에요 우리가. 원래 아싸 특 아는 거 나오면 신나서 설명하잖아요. 구구절절 1절 2절 3절 4절 뇌절까지 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 약간 아싸인데 저는 좀 그랬던 거 같아요. 그 외에도 대체 이 의학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일을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께 좀 관건이었어요. 이 의학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은 수술을 하루에 한두 개 혹은 많아 봤자 두세 개 한단 말이죠. 그렇게 하고 하루 마무리를 해요. 그 수술하는 환자 뭔가 그 중요하고 드라마 전개 키가 되는 그 환자 그 환자만 또 관찰을 하고 있어. 하지만 어림도 없죠. 수술 하루에 한두 개 하나요? 아닙니다. 한 시간에 한 개 할 때도 있고 대학병원급에서 수술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수술 환자가 10명 15명씩 늘어나고 이 환자만 본인이 아닙니다. 전날에 수술한 환자 그 전날에 수술하는 환자 앞으로 수술할 환자 이렇게 해서 의사 한 명 더 관리하는 환자가 마흔 명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한 명만 이렇게 아이컨택 할 수 없는 거야. 한 명만 이렇게 아이컨택 할 수 없는 거죠. 바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선배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형 그 봤어요? 드라마? 내가 이상한가?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? 이런 선배들이 웃으면서 그래요. 오케는 일 안 하더라. 의학 드라마에서는 이런 바쁜 의사의 삶을 녹인다고 녹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죠. 어쨌든 이제 수술 딱 끝나고 그 환자 천천히 관찰하고 있는 훈남 의사가 천천히 그 환자를 관찰하고 손잡아주고 뭔가 뭐 잘해주고 이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. 우리 누나가 감동 먹습니다. 어머 어떡함? 어떡함? 어떡해? 아악? 이러거든요? 아악? 이렇게 해요. 진짜로. 그러면 저는 보고 있다가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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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말이 안 돼. 저런 환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10명, 20명, 30명, 40명 있어. 어? 누나! 그리고 저렇게 훈훈한 의사도 없어. 말이 될 거 같아? 말이 되지 않아 누나! 누나! 그리고 저렇게 환자 한 명만 보고 있잖아?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? 중환자야.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라고. 알겠어 누나? 누나! 알겠어? 그러면 누나가 이러다가 야! 나가 뒤지기 싫으면. 안 나가죠. 어림도 없죠. 그러다가 우리 누나도 조금 하나 물어봅니다. 야 동생아! 하나 궁금한 게 있어. 일로 와봐. 궁금한 게 있어. 어? 누나 뭐? 저 환자 수술해야 되는지? 저 환자 무슨 병인지? 나도 모르는데. 전 좀 맞아야 해요. 뭐? 뭐가 궁금해? 팍 달려가요. 누나가 딱 한 마디 합니다. 너 안 나가? 동생아! 너 안 나가? 오늘 약속 없어. X는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